조윤 오빠 너무 잘 꾸몄어요 눈썹 그렇죠 눈썹이 있으니까 확실히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치아를 그렸어요 짠 피부 여기니까 이빨 이빨을 그렸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어? 보죠? 약간 만화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꾸몄으니까 여기 이렇게 놓을게요 자꾸 잘 보이는 곳에 둘게요 알겠습니다 어 옆으로 놓을까? 그게 더 잘 보이겠지?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야 조명아 우리 우리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꼬리 색깔도 비슷하고 예쁜 색깔도 비슷하고 저는 핑에게 제가 예쁜 커스텀을 해주고 있어요 뒷대 뭐야 꼬리랑 뿔이랑 같은 색이네 눈도 비슷해 어 그렇네 잘 봤는데 나 누나 안 끝나 어? 자 자 자 자